네, 보신 것처럼 등교 계약을 앞두고 학교 방역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출결 관리부터 평가까지 학사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는데요. 이상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이 학교 방역 지침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지난 3월에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 방역 지침과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3월과 비교하면 일단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이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마련했던 1차 학교 방역 지침을 보완해서 오늘 2차 방역 지침이 나왔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매일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 나오는지, 속이 매스껍거나 설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하고요.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학교에 못 나올 경우 출석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지침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우선 3, 4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지침에서는 바로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즉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 격리를 하면서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큰 틀에서 봤는데 이거 말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오늘만 해도 당장 날씨가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 이런 날씨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다행히 학생들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교실의 모든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로 틀어야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일과 시간 중에는 학교 건물의 모든 창문을 수시로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올라가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서 계속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순환을 통해서 감염 경로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등교 이후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동시에 방역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 지도를 도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학생들의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 중에는 쉬는 시간도 있고 급식 시간도 있는데요. 이런 시간에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또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뽑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나올 경우가 문제인데 이 학생들의 출석 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것도 지금 관심사거든요. 네,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의 경우에는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또 평소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기준을 충족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상태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결석 이후에는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생각할 때 감염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불안해서 못 보내겠다, 가정에서 머물면서 학습을 한다고 얘기할 경우 어디까지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서는 교회 체험학습 사유의 가정학습이라는 항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의 책임 아래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고 또 승인을 받은 다음 결과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체험학습은 원래 있던 제도고, 이 체험학습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가정학습이 추가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정학습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서 가정학습 가능 기간이 지역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악용되는 상황은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등교를 시작하게 되면 시험부터 줄줄이 이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비싼 상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만약에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했는데요. 지금 계약이 늦춰지면서 1학기 학사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인정점이 뭐냐면 만약에 질병으로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될 경우에 기말고사 점수의 80%를 인정해서 중간고사 점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교육부는 합리적으로 관련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7일이니까요. 고3으로 치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꼼꼼하게 정말 착실하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